아냐아냐아냐 그건 아니었어 뭔가 가는방법이 있다 아~~ 봤다 저기네 오케이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저기로 갈려면 아~~ 어떻게 가는지 알았다 어떻게 가는지 알았다 먼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거야 왼쪽으로 일로 이렇게 가서 점프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에 낼수도 있어 오케이 됐어 됐죠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~~ 그 다음에 또 미끄러지면서 저거 잡아야되네 자~~ 됐어 됐어 올라가구요 무덤이 있네 무덤이 있네 무덤이 있네 무덤이 있네 무덤 뭐야 끝이 아닌데 자 미끄러지면서 저기 왼쪽 저거 잡아야된다 저 못잡으면 죽습니다 여기까지 온거 다 필요없어요 어 가네 가네 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거다 그 다음에 이거야 올라가고 그 다음엔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어어 안 돼 안 돼 아아 아 어 근데 왔던 데인데 여기는 아 이렇게 가면 여긴 올라갈 수 있구나 아까 여기서 이게 바로 안올라가졌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안타지더라고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일부로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미끄러져서 저기로 가야되는구나 어 이건 떠나져도 돼 다시 올라가고 다운로드 아닙니다 어 반말하면 어 바로 강태야 형이 항상 너보다 나이가 많다라는거 생각해 나 10살 정도 좀 슬프지만 매우 슬프지만 너희 부모님이랑 10살도 차이 안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어 너희 부모님들이랑 10살도 차이가 안날 수도 있다고 알겠지 알겠소 아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소 아니지 여러분들 부모님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기준이면 거의 40대 아니면은 30대 후반일 수도 있지 은근히 금방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다 다 왔어 아 이것도 내려가면서 이거 딱 한바탕 하네 내려가면서 자 찍어 자 가자 됐어 됐어 자 자 올려 이제 숨을 산이야 진짜 부럽다 나 좀 있으면 난 이제 설문조사할 때 20대 못써 일지 페이지를 어 볼 수 있네 오케이 적었고 볼까요 이런 것도 나중에 진짜 중요하다 내가 언제 이런거 적어놨지 하면서 봐야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일단은 일단 지금은 아냐 스크롤의 스크롤처럼 카치 오케이 어 이거 못 올라가네 여기 아니야 알아서 어 올라간다 됐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서 어어 무서워 어 진짜 무서워 여긴 근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덴데 아 있네 있어 저기로 뛰어야 되는구나 마문아젠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원피스 방송하는데 마문삼촌 어떤 얘 별명 나 근데 나 괜찮은 것 같아 어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문삼촌 저는 앞으로 마문삼촌으로 부르십쇼 더 나쁘지 않더라구요 야 저기 같아 이거 같은데 여기에 내 목숨을 바치기 좀 아까운데 아니면 죽거든요 갑니다 여기 갔거든요 동안이라고요 안돼 오 살았어 와 대박이다 하하하 체력도 안다네 마지막에 뭐 버그인가 오 콩콩이로 살았어 콩콩이로 저렇게 떨어지면은 엉덩이가 바닥에 찍혀가지고 꼬리뼈 나가야지 정상인데 오 아니에요 낙사가 얼마나 많은 게임인데요 낙사 때문에 오늘 잠 못잘지도 몰라요 편집하다가 야 이상한데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만 더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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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네 아니었나봐 아니었나봐 그냥 보이는 것만 저렇게 됐었나봐 별거 없네 아니네 이런데 뭐 비밀의 통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낙사 오즈드 게임입니다 이쪽이야 그러는데 어 뭐야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 야 쌤이 어딘데 이쪽이라냐 지금 쌤을 찾으면 되겠다 쌤 쌤 어딨어 쌤이 나보다 굉장히 멀리서 이쪽이야 그러더라고 쌤 쌤 저쪽이 있는 거 아니야 쌤 어디갔냐 쌤 아예 나랑 방향이 달랐거든 여기가 아닌가봐요 어 이쪽에다 내서 그러네 어디야 형 아기구나 어디야 형 어딘데 음 이쪽이야 해적의 무덤이네 해적의 무덤이네 여기 아닌데 형 이 형이 아 이게 지금 무덤을 찾아야 되네 무덤을 위에 올라간 거는 좀 보기 쉽게끔 이렇게 보려고 그랬나보다 가운데 십자가 있고 십자가 안에 또 뾰족 표창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칼 칼이 있고 1659 1699 오케이 인생을 40년밖에 못 살았네 조선시대 왕이네 오케이 메웠어 여긴 아니고 이건 아닌데 버튼이 있네 멋진 stonework 근데 음 아니 해적의 무덤이네 해적 저기 완전 공동묘지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레이프가 아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근데 그 훌륭한 것만은 이게 무슨 이걸 왜 적어 이걸 왜 그려 이걸 ㅋㅋ 그러면은 레이프는 아무것도 모르나 보다 저런 걸 파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완전 지금 무덤도 아닌데 판 거거든요 이거? 그니까 뭐 십자가 그것도 없는데 그냥 파버린 거야 얘는 어 어 아 이게 아니야 무덤의 디자인이 좀 음 다양하네요 어 발견한 것 같아 느낌상 저거 같아 왠지 이거 같아 왠지 이거 같아 아 다르게 생겼어 아니야 맞아 가운데가 십자가가 없는데 그 어 여기가 아니고 아니야 날짜가 안났고요 아 그래 날짜 보면 되겠다 얘 날짜가 안보인다 이거 아니다 그래도 확인 이건 날짜가 맞대 거미 위아래가 반대야? 날짜가 어디 있어 아 적혀있네 그러네 아 이거 날짜가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야 날짜 아니고 날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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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날짜 없죠? 헤헤헤헤헤헤헤 확인해 보세요 천구백 천구백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도 그냥 한번 다 눌러봅시다 응? 맞네? 아 그러네 날짜가 가려져 있었네 어쩐지 샘, 들어와 왜 이래? 뭐지 찾았지? 벤지민 브리지맨 그는 에이브리의 앨리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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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언차티드는 유적발굴이지 무조건 지하를 파야 돼 지하 안파면 언차티드 아니야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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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식으로 쓰니까 네이트집은 유튜브 영상 좀 초반때 보면 네이트집 나와요 아 이건 필요없는 겁니다 이거는 스토리하고 상관없죠 호호호 경우들이 다 여기있어 제시스? 디스마스가 왼쪽 볼까요? 디스마스 제스타스 제스타스 안녕하세요 이거 뭔가 딱 봐도 불러야 되지 않게 생겼어? 저같은 방법이 없는데 이 스타라스 별 뭐야? 아 이게 별자리인가 봐 이게 무슨 별자리일까? 아 아 아 에이 스모키 여기 여기 형 외국은 흡연자를 스모키라 그러는구나 감사합니다, 다퓨이 그게 뭐지? 왼쪽은 왼쪽을 비추게 해야하네 오케이 야 개쉽다 게임 오 야 이러면 너무 좋지 이러면 완전 완벽하지 이것도 격차는 못 줄이게 돼있네 여긴가 보다 오케이 됐어요 됐어 퍼즐이예요 그렇다면 이건 여기가 아닐까? 오 다퓨어 아 됐다 아 오늘 게임샵을 갔는데 여자친구분이랑 오신분이 있었다 보면서 느낀게 게임 하나 팔고 언짢띠듯 하신대 네 네 게임샵을 같이 가주는 여자친구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? 이건 뭐야 됐다 와아 와아 왜게 문명이야? 아니구나 아니 내가 아니라 갔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오신분이 있더라고 게임샵에 게임샵에서 여자 보기도 했는데 여자친구랑 왔어 뒤에 누구 있을 것 같아 뒤에 누구 있을 것 같아 뒤에 누구 있을 것 같아 상당쪽으로 가야된다고? 레이프를 향해서 가야된다고? 뭐 기다려주시지 기다려주시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혹시 올 때 엄폐하는데 많았나요? 없었지 얘가 뭘 하나 발견하고 꼭 애들이 나와가지고 가는 길에 엄폐가 많은데는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 험하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없었지? 엄폐하는데 없었던 것 같아 이런 휴발 이런 휴발 아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내가 이럴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내가 이럴줄 알았어 여섯 명 왼쪽엔 없지 오케이 가장 그게 중요한 건 한쪽 방향으로 싸워야돼 아... 술탄이 없어 어? 이거 다이나마이트 아니야? 오케이 두 개밖에 없어? 자 그렇다면 다이나마이트를 써도 저의 위치 안 들켜요 참고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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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거리가 안되잖아 시속 엄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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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읍 하나 날려봐 뭐야 각도 왜이래 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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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근처로 가야겠다 총 한 번 실험해볼까? 어? 오케이 총 한 번 실험해봐 점프에 동그라미 누르면 턱을 잡지 않는다고? 이거 지금 필요없는 말이야 아 디나왔어 와 저거리에서 몸샷인데 한방이야 대박 좋네 이거 아 이걸 아깝다 아까워 뭐야 산탄총? 오케이 이거 무조건 자자자자자자자 산탄총으로 바꿀준비 산탄총으로 바꿀준비 산탄총으로 바꿀준비 이거 다쓰고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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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탄총으로 바꿀준비 됐어요 아니지 이거랑 바꿔면 안되고 얘랑 바꿔야지 됐어 어? 아 이게 보조무기로 내버리네 보조무기는 보조무기 무게끼리만 되네 풀났다 오케이 옆에서 옆구리 기습당했어 수류탄 수류탄 오진다 야 수류탄 오지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뭐야 넘어가지고 총알 없어 총알 총알 없습니까? 아 급한대로 어 이거라도 먹어 총알 놓고 어 어 엄폐할때는 충분해 지금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으면 돼 안쪽으로 들어가버리자 오케이 그게 낫겠어 오케이 나이스 총알 그렇지 아이 이건 아니구요 찾건 한번 써볼까? 방송을 위에서 전진 찾건 한번 가 안녕 반가워 친구들 어 또 한명 어디있어 머리 내밀어 쓰리 투 원 죽어요 됐스 자 바꾸고요 다 잡았네요 심심하니까 한번 쏴주고 야야야 문을 열자고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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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하니까 한번 쏴주고요 이문 이문이구나 이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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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할땐 유적지 파괴지 응단 심심할땐 유적지 파괴지 제가 만약에 여기있다면요 저는 모험 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있는거 그냥 어 오려갑니다 황 옛날 유적지 문양 같은거 이런게 저런거 뭐 벽에 붙어있는 거나 오려옴 나는 그, 그, 저녁의 컨스텔레이션이었는데 응, 저녁이었어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떨어지도 되겠네 여보 헉 흠 내가 만약에 여깄다 그러면 난 진짜 절단하는거 뭐 갖고와가지고 오려간다 나는 오려가서 뭐하냐고요? 당연히 팔아야죠 그걸 뭐하겠어요 액자로 만들어서 팔아먹어야지 제가 디자인과인데 디자인도 말이죠 미술하는 전공생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대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아트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다 예술이지만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예술 깊게 보시는 분들은 또 디자이너를 되게 까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는 예술로 좀 엮으면 안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좋은 작품을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교수님들이 보여줄 때마다 느끼는건데 도대체 뭐가 멋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내 눈에는 저게 멋있는건가? 저게 저리 비싸? 그 생각밖에 안들어 전 진짜 현실적인 디자이너였어요 여러분들하고 시야가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시야가 똑같고 어 이렇게 막 크레파스 칠해놓고 막 몇억 받는거 이런거 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돼 그 작품이 나빴다는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해 보물인데 나는 이런 예술작품 있으면은 뭐 가보를 삼거나 그런거 하나도 없어 다 팔아 잠시만요 안돼 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저거 아니냐?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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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